Q. 내 가 무슨 일인지? 내가 뭔 일인지? 안녕하세요. 영재님 여자친구의 첫 번째 정규 앨범 LO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여러분 현재 시간 오전 7시 22분이에요. 보여요? 어디 저 머리색깔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? 네! 밝아졌어요! 여기 좀 더 티가 안 나네? 안에 숨겨 꽁꽁꽁이 감춰놨었어요. 맞아! 신발쟁이! 여기 그 콩? 콩이라고 하나 이거를? 콩 무슨 핀이라던데? 그것도 했어요. 까까 같죠? 그니까 봤다가 저의 첫 촬영은 철기를 위해 철기 기대됐지 않나요? 저 오늘 나빌레가 뮤비여서 제가 혼자 신경 쓴 디테일이 있는데요. 자! 사실 자켓 때도 하고 싶었던 건데 자켓 때는 제가 여기 좀 부어있어서 못 바꿨거든요. 근데 오늘은 성공했어요. 근데 저도 스페 Kunden이 자켓 톡은 여자가 여자친구 나빌레라 뮤비 80원 뭔가 그런 것 같아. 언니 머리가 하고 싶었던 막내의 그림들. 또 따라한 거. 심지어 우리 웃음 미스해 오늘. 아 양말도 미스해 봐. 완벽한 따라쟁이가 되었다고. 너무 무서워. 무서웠다.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데. 게다가 연습실이랑 좀 다른데. 제가 좀 그러면 절차한 것 같아요. 저를 따라오시려면 뛰어보셔야 되세요?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기다리진 않을래. 오늘의 영화죠? 저는 너를 본 순간. 뭔가 특별하다는 걸. 눈빛만. 난 귀여워. 2 2 3. 움직이는 걸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칠 거예요. 이건 많이 봐주셔야 돼요. 저희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릴게요. 첫 공무실입니다. 제가 긴팔이라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멋지게 해낼 거예요. 화이팅! 사랑이 피어나 난 난 난 나를 어떡해. 모두 맘을 해주겠어. 그리고 나 마냥 기다리진 않을래. 저는 연락을 탈 때 살아있으면 느껴요. 바라고 바랐던 이 순간을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너와 함께 나 언제나 저희 나중에 이거 사봐요. 재밌어요. 나머지지 라이브. 꿈에서 깨었나 난 난 난 난 나빌리라. 언젠깐 너와 나 둘이서 바닥에 헤어진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으면 만나면 충분하니까 나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시작해 웃는 너 그리고 나 새끼를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하둔 맘을 주겠어 그리고 나 마냥 기다리진 않을래 저 눈 커보여요? 우리 버디들 자세히 좀 봐야겠어. 얘 웃기다. 너 완전 크죠? 제가 무겁다니야?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우리 중 하나님 이럴 때 아니면 우리 신비팀을 언제 또 펴보겠어요? 너 그리고 나 사랑을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구하둔 맘을 주겠어 그리고 나 마냥 기다리진 않을래 많이 기다리긴 ten 지금 저희가 약간 야외에서 해가 저물어 갈 때는 처음으로 찍는데 야외에서 해가 저물어 갈때는 처음으로 찍는데 제가 보니 우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너로 타버릴게 예뻐 띠들이 이렇게 된다니까? 진짜 이쁘다 오늘 깎깎파티 할거에요 까까 허리들은 바짝이속을 보기 위해 어? 어? 띠들이 안보여 어디지? 하이 버디 나도 당신으로 찍겠어 제가 눌러주시고 잘 그리고 나 새야들을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안녕하세요. 저희는 드릴 비디오 촬영 이틀째 오늘은 야외 촬영이 아니고 세트상에서 촬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세트상을 보러 왔어요. 엄지 창! 여러분들께 드릴 포토카드를 제작 중이에요. 저희가 꼭 세트에서 저처럼 많은 관악인데 세트 멋진 세트는 생겼네요. 여러분 오늘 저희 러블레가 러블레 촬영이 실제 멋진 날입니다.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쯤은 밝았는데 오늘의 첫 촬영은 군무신이에요. 군무신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세트 촬영을 하는 거라서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제 노래는 부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가워물을 훔친 것 같아. 기다리진 않을래 다시 선식 작전이야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물러선 나의 마음을 달래고 이제는 더 다가갈게 꽃처럼 피어나 남남남나를 저희 롤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제 롤러는 하얀 색깔인 운동화였는데 생각보시면 이렇게 핑크 색깔 바뀌다니는 롤러로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굽이 있어가지고 타기가 힘든데 이따가 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못 타요 생각나요 그나마 한 소절을 부르는 동안 극 커브를 해서 저기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죠? 뭔가 특별하다는 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스케이트 다이스 스케이트를 제품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롤러에도 아주 흥미를 부쳤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피 엄청 많았어요 내가 규질을 계속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넌 만나면 충분하니까 새롭게 새롭게 시간을 살려서 끄면 예린이가 이마를 중간에 깠다면 지금은 여부를 깠어요 까는 거 계속 시도할 거예요 트라이 이건 저희 다 같이 롤러 타는 거예요 롤러 타고 롤러 가자 지금 몇 시게요? 11시 12분 지금은 밤 11시 12분인데요 뮤직비디오 촬영은 사실 낮과 밤이 딱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깜깜한 밤에도 언제나 환한 아침을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얼굴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다 하겠을까? 정말이지? 내가 거짓말 한 번 봤어? 나 거짓말 못한 선생님 나 거짓말 힘들다고 단 한 번 바라봐 불어라 월월 날아가 너에게도 다 못할 수 있도록 하나야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본래 너 그리고 나 사랑을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꽈둔 마음을 주겠어 그리고 나 마냥 기다리진 않을래 다시 선 시작 전이야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물러선 나의 마음을 달래고 이제는 더 다가갈게 꽃처럼 피어난 넌 여러분 뮤직비디오 스토리에 너무 계신가요? 동경해를 하면서 잠시 시작할게요 골라 우린 다른 가득한 목소리로 사랑한 진심을 담아 새롭게 시작해 자로? 다음 장면으로 가시죠 동경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이렇게 앉았는데 발이 딸렸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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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정예린 지금 내일은 정예린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너와 함께 나 언제나 흘레왔던 뒷울 거니까 저녁 꿈에서 깨어나 난 난 난 마빌리라 어쨌건 너와 나 줄을 더 아따가 닥쳐진 미래를 만들어 가도시 마지막 꿈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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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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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오후 4시 아니죠? 맞습니다. 아침이 밝았어요. 4시인데 저희는 지금 분명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오늘가 한 씬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. 행복한 거예요? 우리 결과물이랑 같이 해서요. 여기까지!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